문 alumin 야 이 새끼야 빨대까지 뺏는데 빨대 다 뺐습니다 이게 옆에서 안쓰니까 모르겠다 너무 멀린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다 멀리였어 없는데? 이것도? 어디다가 했던거야? 더! 차분차분하게 끝! 자 확인할게요 일단 오케이 다 있었어? 다 있었어 제대로 저런가 방법을 좀 알 것 같아 두 번이어서 또 경험도 있어서 오케이 패배자? 아냐아냐 한 번 더 할래? 어 패배자